요리와 요리의 놀이! 오늘은 어쩐단TV의 어쩐단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뜯어볼게요. 공개! 한번 읽어볼래요? 요리가? 읽어봐봐. 여기 읽기 봐. 시작! 녹색의 꿈 우리 숲에 있어요. 아이들과 함께 보는 책이 들어있어요. DVD를 보내주셨네요. 춘천 MBC 제작. 필피디님께서 제작을 하신 재미있는 DVD가 환경에 관한 재미있는 DVD가 있는 우리 주원이랑 수요일이랑 여름방학 동안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. 그치? 시작! 고맙습니다. 잘 볼게요. 필피디 아저씨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 바이바이. 이 Cult이 tiempo니까요. 고맙습니다. 오늘은 피디디님이 보내준 선물을 봤어요. 목색의 꿈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주원이 재밌어서 두 번이나 봤지? 네. 근데 또 볼 거예요. 또 보고 싶어요?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이 부분. 아, 탄소늑대가 변하는 부분. 어, 여기 있어요. 이름이. 수피아, 탄소늑대, 플리피, 이슬이, 엄마, 아빠. 나무 심기. 근데 오늘 벌써 쉬고 있잖아요. 숲을 지키기 위해서 주원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? 네,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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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고. 응, 쓰레기도 줄여야 돼. 또. 그리고, 나무들한테 물도 잘, 잘 줘야 돼요. 나무들한테 물도 잘 줘야 돼요? 재밌었어요? 네. 그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. 지구가 이렇게 웃게 돼요? 네. 네. 비비티님 고맙습니다. 너무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또 볼 거야? 네. 고맙습니다. 잘 dá Culture. 고 맥